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제가 이번에 앨범 중에 러브라는 곡을 너무 좋아해서 첸씨하고 인연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콜라보가 이루어졌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 제가 맞아요 정확하게 전혀 신분이 없었는데 SNS에 항상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실 때 해외 팬분들도 그렇고 항상 엑소의 첸씨랑 콜라보 한번 꼭 해주세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 저한테도 이제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도 소중한 만큼 팬분들께도 정말 소중한 앨범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드리려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정말 첸씨한테 코스요리 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아 아직 아니요 아직 못 사드렸어요. 아직 못 사드렸어요? 네 너무 감사해서 코스요리로 저는 안 먹어도 되니까 맛있는 거 꼭 사드리고 싶은데 아직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첸씨는 사실 가사도 너무 잘 쓰고 본인 앨범에 플라워랑 곡도 그리고 가창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노래 잘하니까 오늘 또 생방송이고 하니까 첸씨한테 감사의 인사라든지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나 남겨주세요. 아 첸씨한테요? 네. 이쪽이에요 이쪽. 네 첸님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 연락을 밥 먹자고 차마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좀 낯도 가리고요. 그래서 낯가려요. 부끄러워가지고 잘 못 보내겠더라고요. 밥을 먹을 시간 되시나요? 이거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네 시간 되시면은 제가 연락 도전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첸씨 이 고마운 마음을 정말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제 소망은 식사도 식사지만 연말 무대에 두 분이 함께하는 두 앤 무대를 볼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연말 무대에 러브라는 무대에 따뜻하게 두 분의 콜라보 무대 꼭 만들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